각 단어의 해설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의 느낌표 카드 또는 강의 설명을 한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영어는 세라쌤 어젯밤에 먹은 라면 때문에 얼굴이 부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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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시력이 안 좋아요. 근시예요. 저 시력이 안 좋아요. 근시예요. I have bad eyes. I am nearsighted. 저 시력이 안 좋아요. 근시예요. I have bad eyes. I am nearsighted. 나 치아 교정 중이야. I am having my teeth straightened. 나 치아 교정 중이야. I am having my teeth straightened. 나 치아 교정 중이야. I am having my teeth straightened. 나 치아 교정 중이야. I am having my teeth straightened. 나 치아 교정 중이야. I am having my teeth straightened. 테니스 치다가 어깨를 삐었어. 테니스 치다가 어깨를 삐었어. 테니스 치다가 어깨를 삐었어. 테니스 치다가 어깨를 삐었어. 5. 나 발에 깁수 중이라 집에서 못 나가. I have a cast on my foot so I can't leave home. I have a cast on my foot so I can't leave home. I have a cast on my foot so I can't leave home. 6. 나 발에 깁수 중이라 집에서 못 나가. 6. 할머니께서 입원 중이셔. 6. 할머니께서 입원 중이셔. 7. 할머니께서 입원 중이셔. 8. 할머니께서 입원 중이셔. 7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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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께서 입원 중이셔. 8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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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께서 입원 중이셔. 친구가 저녁에 수술이 잡혀 있어요. 친구가 저녁에 수술이 잡혀 있어요. 나 이번 달에 정기 검진 받아야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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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세라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